3구 대선에서 관내 사전투표 여러분들 사전투표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거소 손상투표, 거소투표 손상투표, 관내 사전투표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그 다음에 제외국민투표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은 관내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불리는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다음에 별도 시간을 나누고 오늘은 2022년도 윤석열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정도로 투표를 조작한 2022년도 3구 대선의 전국 관내 사전투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관내 사전투표를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수십만 명으로 이루어진 서울의 특정구, 송파구, 강남구, 성북구 등의 그런 선거는 4박 5일 사이에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투표 그룹으로 나누어진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후보별 투표율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표본오차 1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거구의 투표자는 4박 5일 사이를 두고 투표 성향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크게 넘어선 경우는 그러니까 표본오차를 넘어서 그 차이집,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큰 경우는 사전투표 조장을 강하게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통계학, 현대과학의 아주 기초에 해당하는 통계학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보시죠. 전국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전국은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전국입니다. 대한민국 전국의 2022년도 3구 대선에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후보별입니다. 후보별 관내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9%의 전국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8%의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일단 선거가 공정한 경우에는 표본오차인 1에서 3%를 벗어나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에서 8이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뭘 의심해 볼 수 있냐. 이것은 바로 사전투표 조작,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심각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에 실시됐던 20대 총선에서 각 후보별 소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2.8%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냥 9% 마이너스 8% 크기도 문제고 이재명 후보는 항상 플러스고 윤석열 후보는 항상 전국적으로 마이너스고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바로 2022년도에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3구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작품으로서 엄청난 대규모의 사전전거 조작에 의한 전산조작으로 유령투표자 수를 확보하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위조된 실물투표지를 대거 투입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이것을 아주 깔끔하게 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심상정 후보 표도 훔쳤을 것이다 그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심상정 후보도 크기는 작지만 전국에서 모두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당의 윤석열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항상 마이너스 8%입니다. 평균 값입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도 항상 크기는 작지만 마이너스입니다. 두 군데에서 표를 빼앗았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강한 의욕제기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는 정직합니다.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금수완박법이 아니라 금수완박법 할아버지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대책이 없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선거 결과 데이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범죄를 은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를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그냥 공격해서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메인 서버에 있는 역대 모두 선거 데이터를 다 불탈라버립니다. 분서 경류를 하게 되면 그러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베리타스 오디움 파리티님이 정오를 불러오는 진실일지라도 누군가는 말해야 됩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진리일지라도 누군가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이 십자가를 들고 가서 세상에 소리쳐야 됩니다.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고 2020년도 3구 대선에서 엄청난 조작질을 행했고 문재인 정권에서 5대 공직선거는 모두 다 부정을 했고 이런 것을 누군가는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외치고 누군가는 시정을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길이지 그렇지 침묵하는 것은 바로 동물의 길이고 짐승의 길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9% 마이너스 8%입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들 바로 민주당이 한 겁니다. 586개의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관급 사무총장이 그만두는 게 문제 해결이 된 거 아닙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물러난 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전산을 담당했던 박찬진 김찬진 또 사무총장이 지금 또 사무총장을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 지역과 특정 노동조합에 의해서 장악된 선거관리위원회 인적 쇄신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왜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거대한 그런 공적 조직을 유지해야 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금 먹는 기생충들이죠. 세금이 여러분들 그냥 그야말로 표를 위한 것이 표 나눠주고 표 찍고 하는 거 아닙니까?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전국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에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전국에는 모두 서울특별시로부터 했던 17개의 시와 광역시가 있습니다. 이 17개의 도 및 광역시 전체에서 여러분 바로 윤석이 여러분은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다 마이너스 값을 기록합니다. 관내 사전투표 조작에 따라서 현저하게 이런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작이 가장 좀 심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여기 경상북도입니다. 크기가 작습니다. 경상북도 조작이 좀 심하지 않았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가 좀 작네요. 대구시가 작네요. 대구시가. 대구 경북이 상당히 좀 작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1%가 단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모든 17개 도 및 광역시에서 다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마이너스 값이란 자체가 문제고 이렇게 1에서 3%를 벗어나서 이렇게 큰 그런 차이 값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을 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차이 값 바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항상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2%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재명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의 승리를 거둘 그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렇게 데칼코만이 마치 그림 물감을 접은 종이에 놓고 탁 펼친 것 같은 이 자체 좌우대칭관계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거대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우리에게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586과 민주당과 선관위가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어떤 짓을 했던 것은 바로 2022년도 대통령 선거 전국 시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데칼코만이 좌우가 일치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그대로 인식하는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 군데만 더 보시죠. 그러면 서울은 어떠냐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은 이런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에 서울은 이재명 후보는 10에서 14% 정도의 플러스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것이죠.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3%가 나온 겁니다. 정상적인 선거는 1에서 3%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참고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후보별 차이의 평균값이 2.8%였습니다. 정확하게 공정선거인 경우에 표본오차 1에서 3%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 발각이 되지 않겠다 이런 식을 해가지고 국민을 개, 가재, 붕어, 소새끼, 연초새끼, 개새끼처럼 이렇게 여기 놓고 나서 그다음에 선거를 훔친 다음에 여러분들 권력을 연장해서 좌파 장기 집권과 좌파 연구 집권을 꾀하고 이해찬 씨 입에서 20년 장기 집권론, 50년 장기 집권론이 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든든한 뒷배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부정선거를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권력을 그냥 훔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면 더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윤석열 후보는 항상 서울에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25개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부터 시작해서 강남, 송파, 강동구가 25개의 구가 있습니다. 25개 구에서 모두 다 뭡니까? 윤석열 후보는 다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값의 수치도 엄청나게 큽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3%를 차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정선거인 경우는 1에서 3%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얼마나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에 표를 쑤셔 넣었는지 쑤셔 박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4%까지 여러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발각이 되지 않겠다. 심상정 후보 포도 다 뺏은 겁니다. 심상정 후보도 다 가져가버린 겁니다. 정의당은 왜 이런데도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표는 이런데도 왜 국민의힘은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은 주범이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손을 쓴 겁니다.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4.15 총선하고. 그래서 이재명은 항상 여러분 1에서 3% 이내에 머물러야 될 차이값이 10에서 14% 플러스를 기록하고 윤석열은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3%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이 이야기. 더 이상 뭘 이야기해야 되냐 이 이야기죠.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참고로 서울에 이어가지고 여러분 경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후보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분포는 경기도는 이재명이 3에서 11%를 차지하고 윤석열이 마이너스 예스 마이너스 1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경기도에서는 조작 안 한 지역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3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경기도 상황 보시기 바랍니다. 쫙 아름답습니다. 엄청 아름답습니다. 여기 표가 좀 작은 데는 안성시입니다. 안성시. 안성시는 좀 조심을 해야 되죠. 왜 보궐선거에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나온 국민의힘당의 후보의 지지율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이렇게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한 겁니다. 안성시는. 안성시는 예외적입니다. 안성시는 조심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입니다. 나머지는 다 뭡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안성시가 여러분들 얼마 정도 공개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경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3하고 마이너스 2를 빼버리면 10% 내외로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돌출한 값입니다. 돌출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상세하게 다만 지금 말씀드리시는 것은 안성시에는 국민의힘당의 후보인 김학용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김학용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 큰 차이가 나면 부정선거가 들통 날 수 있으니까 개입을 조작을 심하게 안 한 것이죠. 이렇게 조작을 할 때는 조작은 대부분 이렇게 대칭 구조로 갖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대칭 구조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데칼코마니처럼. 이제 안성시 같은 경우 한번 보시죠. 안성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4%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 2.4%입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는 안성시만 여러분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수치가 작은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민의힘당의 김학용 후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심하게 조작했을 때는 바로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결과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를 비교하기 때문에 눈물을 먹었고 안성시만 이렇게 조작을 아주 작게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하고 달리 조작을 아주 작게 한 적이 바로 안성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이번 작전을 성공시킬 것인가. 이렇게. 엘 라울렌님처럼 부정선거 밝혀지고 민주당 170위성 모두 구속되고 국회의 법과 박탈될 때까지 정말 목숨을 거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북폭동일님은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변했겠습니다. 변했을 겁니다. 안성시는 마이너스 0.024. 이게 틀렸네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0.24입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2.4%입니다. 2.4% 0.024니까 2.4%입니다. 그러니까 딱 다 오차범위 안에 딱 좌우대칭이네요. 이재명 2.4% 연성률이 마이너스 2.4% 이 모든 여러분들 보면 자료를 보게 되면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분 건축구조물도 보면 사람이 되게 심적으로 균형이 유지될 때 그렇게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고전미를 강조하는 그런 건축물들 보면 대부분 그리스 신전이라 있는데 보면 다 좌우대칭이 딱 맞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좌우대칭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좌우대칭이 딱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좌우대칭이 딱 좌우대칭이 이렇게 맞습니다. 플러스 2.4% 마이너스 2.4% 이게 조작인 겁니다. 딱 좌우대칭이다. 대부분의 이런 조작은 다 좌우대칭입니다. 조작이 없는 자연수 같은 경우는 좌우대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들쭉날쭉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국민의힘의 김학용 의원이 54.2%로 경기 안성의 재보선에서 당선된 바가 있습니다. 당선된 바가 있고 보시면 김학용 후보는 경기 안성에서 18대 19대 20대 내리 3선을 했고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21대에서 떨어진 거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이규민 전 의원이 당선되면서 12년 만에 주인이 바뀌었지만 이규민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김학용 후보가 4선 고지에서 패배를 맞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조작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4.15 총선이네요. 4.15 총선. 4.15 총선 당시에 이규민 후보는 삼선 의원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씨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8.7%였습니다. 그리고 3선이었던 미래통합당의 김학용 위원이 6.83%였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차이고 조작을 더 심하게 한 관내 사전투표 차입니다. 이규민은 플러스 10.24 김학용은 마이너스 10.2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학용 후보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를 이렇게 심하게 조작하고 10.24% 마이너스 10.2% 관내 사전투표를 8.7% 마이너스 6.83% 조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정선거로 패배를 한 겁니다. 이번에 당선된 보궐선에서 당견된 김학용 의원이 정상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패배한 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측의 2020년도 4.15 총선 부정선거로 인해서 경기 안성시에서 패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학용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비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을 적게 한 겁니다. 표시가 안 나도록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해서 이렇게 투표를 조작을 해서 지금 여러분께서 보신 것은 2022년도 소위 관내 사전투표에 이루어진 조작 행위를 전국 차원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에 통해서 보셨고 특히 경기도에서 이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2.4%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 2.4% 표본오차인 1에서 3% 머무는 이례적인 장수를 한 군데 보았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성시입니다. 그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학용 후보가 이번에 보궐선거에 안성시에 출마했기 때문에 김학용 후보의 보궐시 안성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그런 선거 결과가 넘어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부정선거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종로구의 이낙연 후보를 대신에 출마를 안시켰지 않습니까 종로구의 대통령 선거에서 마음껏 조작을 하기 위해서 후보를 출마를 안시켰죠. 종로구의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게 되면 민주당 후보의 선거 결과하고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선 결과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종로구에는 일부러 출마를 안시킨 거죠. 안성시에도 일부러 출마를 안시켰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작게 조작을 한 겁니다. 작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함께 도움이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